자, 이번에 플레이할 게임은 나나토리도리 3인풀입니다. 자, 상대방은 199, 115 초보분들입니다. 자, 저는 129 초보구요. 자, 4를 버려놔요. 5 7 있구요. 자, 5는 여기로 가져가겠습니다. 어이쿠! 너무하네요. 초반인데 1, 5장은 좀 심하네요. 5 자, 1, 5장은 너무 심하네요. 처음에 6 6 7 6 6 계속 이 부분을 잘못 눌러요. 음... 한 장 뽑았구요. 7, 7 7 6 7 7 7 7 7 7 8 8 8 8 8 8 8 9 5 5 5 5 9 9 9 9 9 9 9 9 9 8 9 9 9 9 9 9 9 7 12 17 12 12 12 12 12 12 13 13 해야 되는데 4,4는 안 될 것 같고요 뽑아야 되겠네요 7,7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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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4 4 4 저는 아니요 7 버리겠습니다 2는 가져오지 않겠습니다 6장 남았고요 참 오래 걸려요 저 플레이어는 가져갔고요 5 5 5 5는 가져가지 않습니다 자 뽑았고요 2장 밖에 안 되었네요 5장 5 5 5 5 5 2장 냈고요 자 저는 1,3장 뽑겠습니다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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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... 1... 저는 한 장 뜯었고요. 가져가지 않겠습니다. 아휴, 세 장밖에 안 남았네요. 세 장 다 내나요? 오우... 두 장 났어요. 저는 이렇게 해서 다 털었습니다. 자... 유일하게 다 승리했네요, 현재. 자... 1, 1, 7, 5... 자, 7하고 5... 어, 또 1을 빼야겠군요. 5... 자, 7을 빼고... 5를 넣어야겠군요. 한 장 가져갔고요. 1, 2장 5, 2장을 내고요. 천상 이거를 가져와야겠네요. 7, 2장... 하하... 이거를 왕창 버리자니 나머지 카드들이 안 돼서... 3... 그나마 다행입니다. 3, 2장... 3, 2장... 한 장 가져가고요. 자 첫 플레이어 한 장 버리나요? 그렇죠 한 장을 버려야죠 저는 일단 오 고른 카드를 내야겠습니다 여기가 꽂고요 두 장, 두 장짜리는 괜찮습니다 뽑았죠? 여러분 끝났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장짜리 내고요 가져가지 않아요 자 이제 여섯 장 버렸습니다 그렇죠 저는 일, 여섯 장 탕 버리면 자 세 번째 틀었고요 상대방은 열한 장, 다섯 장 열한 장, 다섯 장 열한 장, 다섯 장 이 되는 거고요 4, 4, 6, 6 어 가져가고요 자, 육, 육, 육 한 장 가져가고요 자, 두 장 4, 4, 4, 3 장 버렸고요 한 장을 뽑았고요 끝났네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 있는 점수 가장 높았던 플레이어가 끝났네요 자, 열 번 승리했습니다 나나, 토리도리 열 번 승리했네요 자, 나나, 토리도리 3인 풀이었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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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